신혜영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가요시상식 더 팩트 뮤직곤즈 안녕하세요 레드카펫 진행을 맡은 신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MC 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후 레드카펫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음악으로 한류의 힘을 보여주는 최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이 입장할 예정인데요 정말 반 어떤 분을 볼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E 플러스 아이돌라이브와 E 플러스 모바일TV로 함께하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어떠세요 아이언씨 오늘 최고의 아이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업 보셨죠 네 정말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들과 함께 레드카펫에 선다는 것 자체만 들어도 너무 떨립니다 네 아마 신혜영씨를 아시는 분들은 오늘 신혜영씨의 가장 밝은 잇몸을 볼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김민규아씨 같은데 네 저희 역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레드카펫에 특별하게 탄앤스타 명예의전당 시상식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? 네!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 자 아티스트는 빛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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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퍼펙트 뮤직 어워즈 가장 먼저 레드카펫에 오겔스타는 누구일까요? 네 자 아마 그분들이 나오시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시고 네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겠는데요 네 네 자 첫번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주인공 네 바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지금 입장을 하고 있나요? 네